새해 처음으로 따는 보름달을 늑대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늑대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기에 뜨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2월 6일 늑대의 달인 보름달이 뜬 날 세상은 경악할 만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 터키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새해 첫 보름달인 2월 6일 보름달은 평소보다 겉보기 크기가 작은 마이크로문이었습니다. 지구를 타운 궤도로 돌고 있는 달이 지구에서 가장 먼 지점에 있을 때 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틀 후인 2월 8일 수요일에는 일본 규슈 사쿠라즈마가 그 후 일본 전역에서는 새때의 이상행동과 심해어의 출현 그리고 돌고래들의 잇따르는 사체들이 발견이 되었으며 어제 2월 14일 수요일에는 또다시 일본 규슈 사쿠라즈마가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사쿠라즈마의 어제의 폭발로 분현은 2,400m까지 치솟아 올랐고 이것은 1월 8일 폭발과 똑같은 최고 높이입니다. 2월 8일과 14일의 사쿠라즈마의 연속 두 번의 폭발은 5년 만에 쇼아하구에서의 폭발이고 또한 일본 규슈 남부 화산인 스와노세지도 매일같이 폭발 중에 있습니다. 매우 불안한 것은 작년 1월 15일 남태평양 통과에서 발생한 해저화산 분하 이후 일본 서부 화산지대에서는 사쿠라즈마와 스와노세즈마가 폭발을 하였고 그 후 작년 3월 16일 오후 11시 36분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여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최근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규슈 가구시마현 스와노세지마의 미타케 분하구에서 8번의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폭발 당시 분현 화산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 2301.4km까지 치솟았고 분석 화산에서 방출된 용암 조각이나 암석 파편 등은 남동쪽 800m 지점까지 날아갔습니다. 앞서 같은 가구시마현의 화산섬 사쿠라즈마의 미나미라케 산정 분하구에서도 폭발이 있었고 분현이 이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후 후쿠시마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 세계 2천 개 이상의 화산 가운데 10% 정도가 일본 열도에 존재하고 있기에 반드시 화산 폭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작년 통과의 화산 폭발은 인도 호주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태평양판 경계에 있는 일본 열도의 화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서 사이클론 태풍이 발생하고 있기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서 사이클론 태풍 발생 후에 통과 화산이 폭발을 하였고 그 후 일본 사쿠리자마와 스와노세지마가 폭발을 한 후에 작년 3월에 후쿠시마에서 큰 지진이 발생을 한 것처럼 올해 역시도 현재 뉴질랜드에서 사이클론 태풍이 발생 중이며 일본 사쿠리자마와 스와노세지마가 폭발 중이기에 남태평양 수중화산이 폭발 가능성이 높고 일본 후쿠시마에서의 강력한 지진이 올해도 2월이나 3월에 재작년 2021년 2월과 작년 2022년 3월과 마찬가지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반드시 후쿠시마에 사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